13 대 14 오케이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브 아 강한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타이렉트 받아냅니다 오케이 따라가는데요 자 이제 받아냅니다 다시 던지고 자 리시브 왼쪽 시간차 오케이 또 받아냅니다 쫓아갑니다 오케이 엄청난 발리그 아 뮤직이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얼굴 맞고 패시벅골 그대로 스파이크 아우 또 아우 베이틴 찬스 백어택 트로피 이야, 오키 선수 살아있네요. 오늘 경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오키의 급적인 승리였습니다.